박지성 선수의 아버지인 박성종 씨가 출연해서 박지성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원래 박지성은 2012년 메뉴에서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했지만 팀이 이 불이그로 강등됨에 따라 한동안 이적설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박지성의 이적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던 상황이었죠. 조만간 박지성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여 다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박성종의 무릎팍 도사 출연은 출연 전부터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상황입니다. 유명 축구 선수의 아버지이지만 일반인인 본인이 과연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교육법을 공유하는 자례라면 박성종 씨 역시 충분히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박성종 씨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단순히 이런 자격 시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버에 박지성을 검색하면 그의 아버지인 박성종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아무리 유명 스포츠 스타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인 부모의 실명이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 박성종 씨의 경우는 박지성의 연관 검색어로 뜰 뿐만 아니라 본인의 연관 검색어로 오지랖이나 악플까지 뜹니다. 그런데 오늘 박성종 씨의 화법을 보니 정말로 욕먹을 말들은 골라서 하는 것 같네요. 내가 만약 브라질 여자랑 결혼했으면 헬레를 낳았을 것이다. 그의 화법 이슈를 좋아하는 기자들의 좋은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축구 선수에게 내조가 중요한데 아버지 된 입장에서 바쁜 연예인이 좀 미심쩍기도 하겠죠. 평범한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논란을 만든 것은 결국 기자들이었죠. 그러다가 또 박성종 씨가 한 발 물러섰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죠. 박지성 아버지 한 발 물러섰다. 연예인도 가능 하지만 기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지만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부모들이 박성종 씨처럼 그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으니까요. 박성종 씨는 옛말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와 혀에 도끼 들었다. 쌀은 쏟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새치허가 사람 잡는다 등의 속담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 화살이 되어서 그에게 꽂힐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무릎팍 도사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바로 박지성 선수의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 네덜란드로 갔을 때는 이전보다도 연봉이 줄었답니다. 즉, 돈만 팔아보고 간 것이 아니라 큰 무대에 대한 도전 때문에 간 것이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욕도 엄청 먹었답니다. 사실 홀리건이 있는 영국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네덜란드 역시 현지 팬들의 급성스러움이 소문이 자자하지요. 히딩크 감독도 정말 대단하네요. 자신마저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가감한 결정을 내리다니 여러가지 엄청난 고생 끝에 이루어낸 성과였죠. 그리고 그 성과가 메뉴랑 연결된 것이고요. 저는 오늘 박성종씨가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서 한 이 이야기만으로 사람들에게 충분한 감동과 공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성종씨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이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니 박지성 선수가 이적을 통해서 꼭 좋은 팀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